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 따를 정보 두산 로보틱스구요 자 오늘 79,400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 마이너스 1.6%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고점에 진입하시면서 매집하셨던 주주 여러분들 지금 현재까지 마이너스 20% 이상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텐데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수익으로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드릴 거구요 혹시라도 내가 두산 로보틱스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내려왔으면 혹시 현위치에서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히든조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나서 제가 남겨놓은 히든조목 받아가신 다음에 내일부터 즉각적으로 좀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안보시고 나서 중목만 받아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웬만하면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시려면 충분히 단기적인 대응을 하셨어야 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손절가는 또 어디로 잡았어야 됐어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잡으실 수도 있는데 단기 평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세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주고 있을 때는 단기 평선의 우리들의 생명선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 데드크로스가 연출되는 지금 이 단기 평선이 이탈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엑시트를 했어야 됐다 1차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이 과대낙폭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악재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평선을 넘나들면서 보이실 겁니다 지금 도직핸들까지 보이실 거예요 추세를 변환하려는 이러한 매수세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려버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 7만원 부관에서 다시 한번 지지수급이 보여주면서 지금 이 단기 평선 위로 정배열로 향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인 급등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힘들다 왜? 일단은 첫 번째로 수급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 기대하는 거 뭐겠습니까? 이전에 류정호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경쟁사는 테슬라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테슬라 그때 당시 전기차를 만들던 자동차 업체들도 테슬라뿐만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전기차를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의 주가가 있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모션 시장에 있어서 협동 로봇에 있는 이러한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테슬라보다 훨씬 더 넓은 시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독점을 하고 기술적인 대안 부분도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달에 상장한다는 것만으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에 있어서는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세계 4위지 않습니까? 세계 4위 세계 4위고 이 로봇에 있어서는 대장주는 누구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재료가 병행되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인 급등을 노리기는 힘들다 추후에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모멘텀을 보고 전망을 보고서 투자를 할 만하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수익으로 전환되면서 엑시트를 노려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수익으로 엑시트를 하려면 충분한 단기적 대응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여러분들도 기회비용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실 거예요 기회비용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두산 로보틱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지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무조건 좋습니다 앞으로 우상향 할 거고 보여줄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내가 여기다가 500만 원을 투자하든 천만 원을 투자하든 이게 지금 묶여있다라는 게 내가 굉장히 손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실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아깝다 보니 지금 이러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종목을 통해서라도 좀 수익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벤트를 조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4년 상반기에 1억 투자금 만들기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자 24년 상반기에 6월까지죠 6월까지 일단 좀 진행을 할 건데 이 24년 하반기에는 시즌2까지 진행할 거예요 시즌2까지 그래서 시즌2에는 약간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금을 모으는 거다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진행을 할 거니까 저도 제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다가 300만 원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은 비중 그리고 같은 수익금 가져가려고 똑같이 300만 원 가지고 진행하니까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까지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그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저처럼 똑같이 안 쓰는 계좌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300만 원 넣어놓으시고 같은 비중으로 같은 수익금 가져가시면서 1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300명까지만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 그대로 시즌2까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리 좀 선착순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안내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됩니다 절대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시그널 공유는 문자랑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진행하기로 했어요 제가 너무 많은 시그널을 안내를 드리면은 이게 또 혼선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전부 다 입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전부 다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부 다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배제를 했고요 우리가 충분히 저점에서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좀 선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단기적인 대응 원하시는 분들 1차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지금 1억 투자금 만들기 이벤트랑 약간 거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참고자료용으로는 좀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적 대응보다는 우리는 같이 투자를 바라보면서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수합병으로 좀 스타트할 거고요 인수합병으로 일단은 우리의 초기 시들을 뻥 띄워놓고 나서 좀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 번째 키워드부터 인수합병부터 일단 다 보시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전부 다 타점 공유는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010-5073-8568번으로 편하게 매수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셔가지고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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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